아, 아... 야, 약간 펜트하우스 같기도 하고... 인더성 아니냐, 인더성?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온전하게 해도 되는 시간? 저한테 휴식은... 몸이 회복하고 정신이 회복하는 시간들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거나 아무 의미 없이 잉여 삶 같은 거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삶이 좀 휴식이고 안정을 줄 수 있고 잠시나마의 숨을 쉬게 만드는 약간 대피시켜주는 듯한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내가 정말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플레이스 그러니까 저는 BTS 인도스더라고요